얼굴 뿌리지마 너 홀로야 아 홀로야 나 홀로한테 보여달라야지 아무리 협박해도 진짜 너희가 너 고소한다 뿌리면 홀로는 내 똥이야 홀로가 몰래 보여주면 될거야 아 30년의 을이다 이거 오빠 나 방송 끌게 옷가방송 끌게 랩먹는다 안녕 아 이게 왜 안맞아 랭키지? 홀로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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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나기에 추천 13ats 스프 홀로나 jeunes 스프 아니 구라야 아 놀랐네 너 템스 나와 바로 꽝이야 너는 이미 승리하는 정의도 있어요 타바닥 못 나올 것 같은데 왜? 계속 타바닥 나가면 돼 이거 운영자 측에서 막아놔야 돼 못나가는데 나도 나가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 아니 네도 조작 명단인데 어떡해 안대 못먹었어 그렇네 아니 네도 조작 명단에 있는 사람을 뽑아 죽는게 이상한거지 아 이거 이거 진짜 우리 달리고 있네 어 개 발리고 있어 흠 흠 흠 나는 쉬다 왔잖아 나도 나도 놀다 왔잖아 저기요 저 소망이가 맨날 옷이 똑같애 맨날 옷이 똑같애 맨날 그 옷 입어 또 좋아 잊고 갈게 없어서 흠 오케이 나이스 앙크님 뭐 사줘요 예? 앙크님 뭐 사줘요 가면 가면 오늘은 안 사줬는데 지난주에는 KFC 햄버거요 설마 햄버거에다가 거기 있는 치킨을 사뒀어요 형이 맛있던가요 하시더라구요 처음 먹어봤는데 어우 롯데리라랑 어우 롯데리라랑 그냥 천원주고 사야돼 천원주고 근데 앙크님은 좀 먹는거 되게 좋아하실거같아 먹는거 뭐 학창실때 많이 먹었나보죠 몸에 이러보니까 아니 앙크암튼 무서워 아 아 쭈발 니가 화나게 하니까 그랬대 아 아 아 아니야 나만 화나게 한게 아니야 너가 대표적으로 많이 화나게 했잖아 아 신이 있게 그냥 운이신데 야 아래 제발 셀프는 거들뿐 아 왜 장훈이지? 세훈이 잘가 아 랑키야 너 사건 들지마 왜 사건은 들면 안될거같아 나 지금 형보다 보울수 높아 그건 니가 나를 딴게 아니야 난 너한테 딴 기억이 없어 딴.. 많은데? 총을 딴 기억이 많은데? 월벙 나 왜 이버지? 세훈이보다 내가 못하자니 아니 탐화도 이제 못가게 좀 해야될거같아 괜찮아 어차피 더 안나갈거잖아 그래도 맨날이기잖아 뭐 뭐 뭔지 아세요 아아 아 원숭이 진짜 원숭이?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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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어떻게 이렇게 털리고있냐 난 분명 잘한거같은데 분명 분명 난 잘한거같은데 털리고있냐 아주 그냥 그런게 보파의 묘비지 여기여기여기 그 BFC.. 비건이 아닌 그 화제 대체 합류해서 내가.. 하.. 내가 BJ 올스타전 나갔으면 내가 다 밀었지 에잇 왜 30연성 파악하나요? 야! 너.. 너 말이 안맞는다 야 신영은.. 내가 1등 먹었지 야.. 뭐래 너.. 야 홀로완자가 덕훈팀이야 어차피 음.. 야 신영은.. 맞네 신영은 지금 명호 한때 쓰나 넘버 그리고 뭐 형은 진규잖아 민준 맵 바꿔 완전 팀바스장 맵 바꿔 카이형 사부하더만 카이형 사부하더만 카이는 뭐 진규 어? 뭐 이천세닭 그리고 용준 그리고 뼈다귀는 무슨 팀인 진성님 누구였지? 뼈다귀는 이 팀이 누구 있었더라? 근데 이래서 좀 더 재밌는거 같애 뭐가? moc 비제의 좀 다르기 사람을 먼저 살리려 했으나 손가락이 약간 짧아 진짜 예측 봐라 어 이게 왜 안 맞아 아 진짜 잘라라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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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라 와아 뭐야 어디갔지 어 쿨러 어디갔어 쿨러 여기있었는데 어디갔니 어 뭐야 뭐있어 아 뭐야 우리 왜이리 나이스 오오오 자랑캠 맞다만은 아 못갔네요 아니 못하지 모르니까 아 짜증나 오늘 세훈이랑 신혁이 때문에 연보를 몇번 당했는데 이씨 내가 그래서 나 우리 버리고 갔잖아 아 나 그래서 막 쳐가지고 아니 투심전하는데 없던 애들이 막 막 막 막 막 막 막 맵이 나 맵망을 뜨게 짜증났어 나 솔직히 나 원래 안해주는데 막 지면서 그런 소리 들으니까 짜증나더라 그래서 멸망전은 끝나고 또 투심가서 우리 버리고 우리 버리고 투심전 갔잖아 그래서 연보도 했잖아 계좌석아 하트전 이겼으니까 나 이제 만족해 아 나도 만족해 연보를 이겨서 아니 나도 만족해 아니 나도 만족한다고 아 요리도 가 만족했어 아 아 이거를 제재한다 밟아 죽지다 진짜 카이 진짜 와 나 진짜 총장파 틀고 갔는데 때리고 싶었어 아 짜태우다 뭐야 핸드폰만 이용했는데 형 야 닛반추님 누구냐 채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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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강약 1빼 봐 안할거같애 뭐야 너 별로 했을거지 지금 멍적이 야 세훈이가 적팀이었는데 지고있지 우리가 아 나 열두시 꺼지는데 그럽니까 아 셧다 올게 아 이제 세인제야 슈바바 아 뭐야 나 뼈닥 스토커에 나 뼈닥 스토커에 아 렉걸렸어 제발제발제발 나이스 대중 나이스 아니 왜 치고있어 한반도 못이기다 뼈닥 스토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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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이거 팀체리 해야될거같은데 무작위 무작위 그냥 좀 안오세요 무작위하면 카역이랑 나는 절대 팀이 안돼 그 팀은 망하는건데 그냥 인정 카역이랑 팀은 인정 인정 아 렉 렉 렉고선 렉고선 어디로 나이스 나이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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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역시 30여 명 파티에 팀프리란 야 여기 온다 어 아 아 아니 이 자꾸 어디선가 자꾸 나타났더라 아 지금 홀로라 나랑퀴가 자꾸 나타나 나 보이 아 아 와 인도 인성 나옵니다 이거 뭐야 인성 인성 나옵니다 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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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하네 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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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야 이거 윈도 아니야 거울로 앉아 아 시청자가 진짜 거울로 앉아 킹모야 아 형 무작위 공화동산 안 돼 무작위 갔다가 세훈이랑 나랑 팀 되면 안 된다니까 어 신희님 로고 네 로고께 알겠어요 나도 운 있길래 아 롱만 안 돼 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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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져도 내 캐릭터가 제일 귀여워 지금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대 너한테 말 안했다 아 시청자한테 말했나보지 아 아 이거 블루가 더 유리한데 가자 자 우리 팀에는 아 이거 이겼다 이거 야 아 세훈이랑 같이 죽겠잖아 어 뭐야 확실히 졌어 안녕 어 직선 무빙으로 갔어 나 직선 무빙은 무지하지마 엄청 좋은거야 잘 죽어요 무디람팀 이렇게 잘 따있는데 직선 무빙 내가 어 한 대 직선 무빙으로 버파를 재패했지 아 트롤도 재패했지 아 웃기지마 아카이야 형이 형 재패 당했잖아 아 너무 웃기잖아 너 재패를 해 재패 당했으면 홀로야 아 아 무시하나 홀로 개자상 여기 엘프 여기 엘프 이쪽 엘프 이쪽 엘프 아 이슬 여기 엘프 여기 엘프 여기 엘프 아이스 아 신이 형 뚝 빼 신이 형 뚝 빼 신이 형 뚝 빼 신이 형 잘 어울린다 신이 형 잘 어울린다 야 이거 다 개자상 안 돼 그것도 안 쳐줘야돼 형하는데 새로 절대 안돌린다 다 알기야 다 다 알기야 다 다 알기 야 엘프 아 아 보조 맞어 진짜 나이스 고 세원아 영보 너무했다 아아 나 팡 치고 싶다고 아 나 팡 샀는데 팡이 없어 미치지 왜 안죽어 오케이 주라기 월드가 뭔가요? 그것도 몰라 공룡월드 공룡들 주라기 공원? 어 설마 여기있는건 아니겠지 어 씨 저저저저저저 뭐야 하하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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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필요없네 나 왜 자꾸 죽으시냐 나이스 아 나이스 미치니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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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렉클럽 아 네 아니 씨 나이스 닥 닥 닥 닥 너 닥으로 안죽는다며 아 귀엽네 뭐 이게 다 미안해 주라 뭐 옆에 댔어 우리 그니까 잼 어 어 하이 4번 결국 골프보러 나오신거 아니에요 아 나 렉 컴퓨터 렉 걸리나봐 하필을 아니 있잖아 앙크형이 왜 걸려 아 내 폭방 신이형 그거 방송마다지 늘리는거 샀지 형 어 깜짝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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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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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사킬거 아니야 2천개 썼는데 어 2천개 썼다고? 2천개 났어 신이형 여기 왜 다 밀렸어 여기 신이형 있는데 호루 뒤집 호루 뒤집 또 갑자기 스티커는 요럴때 한 번씩 혜사 혜라구가 개좌서가 아 나이스 제발제발 그렇지 아 홀로 진짜 두깝다 나 이 아이디 지금 지금이 70개 썼어 아 뭔소리 으응! 나도 토한 줄 알았어, 아주. 토한 줄 알았어, 지금. 으엥! 나이스! 나이스, 굿! 채훈아 3번! 잘하자. 남규야, 코골 좋아? 이거 크강이라도 진짜 잘 박혀. 형, 이게 그거 광학식 방화나가서 광학식 방화하는 거 아닌가? 거긴 누구였나요? 카이, 카이! 어, 시체가 폭탄이네. 아 진짜 제 뒤에 붙으시면 이거 밉니다 아 폭탄 아 진짜 내가 없으면은 못 이루어 안돼 제발 이겨봐 더 이상 질 수는 없어 서파형이 헬프를 이어주고 그 다음 카이가 뽈 던져줘 카이가 뽈 던지만 다같이 맞아서 여기서 퍼트를 해주고 퍼트 못하구요 나이스 어? 난깨 캐리 네 카이 말은 반대로 되고 있죠 간량기 나이스 카이가 거쳐 퍼트 하면서 폭탄을 맞아주면서 우리가 팡을 연기하는 거 좋아요 29범을 스케이드 어떻게 이러고 가실까 아 카이요 나이스 어떻게 아직도 한 번도 못 이겼네 나에게 팡을 줘 야 근데 세훈이랑 팀 먹고 이겼다 시정이란다 헷갈려 둘이 내가 있어서 이긴거야 아니야 나 팀 안나오죠 지금 아 이거 쳤다 이거 쳤다 아 근데 세훈이랑 또 팀이 아 쳤다 이거 진짜 아 이건 쳤다 이건 이거 카이가 있어서 쳤다 이건 아니 이건 나랑 깨들어 썼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진짜 형 캐리받고 뭘 하지마 어 뭐야 여기 여기 너 난 캐리받을까 이제 수달 못생긴 했어 여기어라 ㅎㅎㅎㅎㅎㅎ 여기 엘프 여기 엘프 여기 엘프 저자기 너 뒤에 얼굴 사진 내가 하고 있다 내 소리야 내 얼굴 사야구나 걷게 한 적이 없네 여기요 지니님 자 서로서로 엘프를 이어서 방전해야되는데 여기여기 여기에요 와 이거 아무 데다 쏘는거 같은데 다 왔네 아이스 또다가 버스트니까 그냥 쏘면 맞겠지 버스트니까 이게 레이더가 커가지고 어이씨 아 엽치기 아 아이스 아 진짜 엘프를 받아 여기여기 이쪽 헬프 이쪽으로 하라고 하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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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파 여기 엘프 엘프 와 아이스 야 슬라 빼자 툴살 이제 카이를 쓰레기를 생각하는 시간 아 ensation하니까 진짜로 den 힘찍이면서 씨라는 알아 안채워주네 오늘 또 밤샐크인데 이거 밤을 왜 새해 갑자기 나 보좌.. 나 밥 Text 보좌 맞쏠 또 지잖아 나이스 나이스 카이가 있기 때문에 지는거야 뭐잖아 sarà 진짜 이거 형이 있는 팀마다 졌소 이건 인장해 그만 인정해 형이 있는 팀마다 진다는걸 형이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고싶어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너 너에게 저요? 아 저 담배 안 됐겠어요 이 방에서 유일하게 담배 피우는 신이형이다 아 맞네 여기 다 미성년자구나 와 크강 진짜 잘 들어간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뽀얗고 건강한거야 나도 담배 피우는데 괜찮은데 하하하하 카이형의 정수가 뭐야 수고하고 있네 나이스 역전 가자 역전 가자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는게 뿔 대답 레전드 이 집에서 올릴 거다 아니야 이건 카이형이 있어 역전당해 야 오늘 베가스 가르치줘 뒤에 뒤에 베가스 가르치고 쉬워요 으아아 나락기야 아 빨리해보 아 네꺼 내 형 카이형이 있어서 성팡님 그거 할 줄 알아요? 어 할줄 알죠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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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꺼 내꺼 나이스 보호 나 가르치는데 좀 귀찮게 했다 카이 가르치는데 너무 귀찮았어요 대가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라운드. 나도 가르쳐줘요. 아니,나한테 배우는게 나랑께 못해,이제. 아,넌 이상해! 히히! 마이츠! 개그! 우와,괜찮다. 베가스 쉽게 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아,댐팡 진짜! 아,짜증나! 아,짜증나! 베가스 쉽게 하려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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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크 근데? 뭐야된다고?